다음은요? 아휴 숨차 다음은? 다음 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다음은? 선미의 날라리 가오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레고 아 광고예요 가자 와 충하고 참 이렇게 힘들다 말해 뭐해 그러니 어째니 또 이빤 나의 대석 온종일 날 리버석 애써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써 너만 빼고 다 아는 듯 너 그건 몰라 맞아 킹코넛은 왜 들고 있는 거야 분위기가 좋아 이렇게 다 나오게 아 오케이 더 주는 거예요? 뭐라고 몰라 하고 나냐되게 넌 I'm okay 알잖아요 넌 너래 아 아니에요 너랄에 맞아요 펀치 이 인형은 이제 제껍니다 왜냐면 언니가 제껍니다 몰려와 어디에서 재밌는 건 없나 벌떡처럼 윙윙 그럴수록 윈윈 윈윈 난 나리선 갈라리에 피리 부는 조그만 캡틴 You ready? Get ready 난 여기서 만나 라디 Now 분위기가 좋아 그렇다면 okay 아 오케이 다르다르 도로 보는 것 좀 okay 뭐라고 뭐라고 하고 변해도 you know I'm okay 알잖아요 너랄에 바리에 요 날라리 마침은 뭐 어쩔 건데 뭐 어쩔까 Goodbye pla 라 꼬멍 하 하 하 하 하 하 하 No need to buckle up If we got caught Then we can just Not love Hey! My lov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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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감사합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요 비와도 카메라 꺼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몸을 감수하면서 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가 와도 계속 할겁니다 아니 그니까 바람이 날아가 그래서 잡고 여기서 멘트를 해야돼 알지? 저희는 비가 와도 몸을 감수하면서 버스팅하는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할거에요 저희는 계속 할거니까 보실분들은 우산 쓰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뭐하죠? 그니까 이게 계속 바람이 날려서 그래 내가 고르고 있을게 내가 지금 말이 꼬이는 이유가 밥을 안먹으세요 나 지금 아무것도 안먹고 왔어 바람이 오늘 너무 쎄 아 맞아 요즘 여자애들 신고 나온거 알아? 진짜 널 짱좋아 근데 안무를 외우려고 하는데 케이팝을 별로 안하.. 뭐지? 케이팝을 오래했다가 지금은 그냥 착각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괜찮을거야 멘트 쳐주세요 저희 바로 다음은 여자애들 한 할거고요 저희는 비가 와도 몸을 감수하면서 하는 버스팅이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할거고요 바로 다음은 여자애들을 한 할게요 비가 오네요 비가 오네요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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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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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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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